대기업 회장님과의 식사 내 이름으로 만드는 돈 어디 가던 내 직장 오늘 뜬 인터넷 키사 제목은 비와의 열풍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부터 취장 이 새끼들은 전부 열풍 내가 인기 때문에 잘 됐대 그 인기는 어디서 왔지 아마도 얼굴인 듯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니 내 성을 연구하는 분이 늘어나 기도가 이뤄지는 느낌 어때 울어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 선구자 쪽인 슈퍼스타 비하기가 되고픈 애들은 물론 매니저 사칭도 생겨 피곤해도 감사한 삶이 아닐 수가 없어 할렐루야 all right 그린대로 이뤄지는 right 이 밤을 세우기만 하면 all right all right 어제 원했던 건 이제 마이 더 많이 원해 더 더 더 더 암용해 right 척척 라이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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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닥터 all right 그린대로 이뤄지네 right 더 많이 원해 더 더 더 암용해 영행 2016년에 맨 척 난 될 것만 같아 베이브 오늘 되고 싶지만 니 애니 그럼 니 친구는 대삐져 when I say I'm the best fucker 여자친구도 믿어 이제 센 척 안에 각오는 유치해 참 재미는 넘만 기워 제이 앤 맨 you know 섹시 스틱도 알지 유아 이 말 잘 들어 먼저 감사 하나님 난 회개해 하야 알지 곧 나이 맨 에브리나이 돈 팽이네 베이데이 엔드링 지갑 잃어버릴 때까지 맨 위로 위로 N.I.C.T. 매일 다녀 damn it 이제 외국인 숙년대가 더 헬로 맨 저는 타투 위에 붙여 테이프 어제 하나 더했어 이태원 브릿 내가 여유부리는 게 재수 어때요